컴포넌트들 간의 데이터의 흐름 그 순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form 폴더 속에 add user form 있고 그죠 그리고 edit user form도 있고 user table도 있죠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각각의 컴포넌트를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각각이 하나의 펑션이잖아요 그죠 user table도 하나의 펑션이고 edit user form도 하나의 펑션입니다 app.js 마저도 보시면은 하나의 펑션이에요 그죠 펑션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의 펑션들이 네 개의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있죠 이 컴포넌트들 간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앱 컴포넌트가 user table에게 users 데이터를 전달하죠 그죠 데이터를 전달하면서 그 데이터가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표시나는 이 데이터들 그죠 이 데이터가 어디서 온 거예요 앱으로부터 user table에게 전달된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user list 형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1 2 편의상 이렇게 순서를 붙였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한편으로는 뭘 하나요 한편으로는 이것도 add user 펑션을 여기다 둘 거예요 add user 펑션을 add user form에다가 전달을 하고 그죠 add user form이 어떻게 되죠 보시면은 그림을 보면은 요게 지금 에디터 되어 있네요 에디터가 아니라 캔슬하고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add user name user name add user add new user 이라고 하네요 여기 있는 이 모듈 이 모듈에다가 모듈에 다 가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고 이 모듈에 add user function을 전달하고 add user form은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add user 이것을 호출하게 되죠 이거는 이거는 순서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이벤트가 언제 발생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할 것 그런 것들은 좀 다르게 표시해 놓겠습니다 음 노란색은 오렌지 색깔로 할까요 네 오렌지 색깔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호출되는 겁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add user 버튼을 클릭하는 거죠 그리고 요것을 두번째 혹은 요것을 세번째라고 이런것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하 이게 지금 그림의 모양이 좀 이상이 됐네요 다시 두번째 단계 여기다가 심하는데 요거 3번이라고 적어놓죠 3번 그리고 얜 언제 발생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렌지 색깔 놔두고 그런 다음에 또한 버튼들도 만들죠 딜리트 버튼을 만들고 나중에 에디트 버튼을 만들잖아요 딜리트 버튼을 만드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요걸 한 4번정도로 붙여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4번 딜리트 유저 펑션을 딜리트 버튼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그건 유저 테이블이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아니죠 이건 딜리트 유저 펑션은 여기서 오는 거잖아요 앱 그래서 에디트 딜리트 유저 펑션이 요렇게 걸러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요것을 여기다가 적어놓기도 그렇고 위에다 적어놓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를 거쳐서 유저 테이블을 거쳐서 요쪽으로 내려오는 거에요 그래서 요것을 4번정도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딜리트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다시 이게 콜백이 호출되잖아요 얘도 언제 발생할지는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이벤트니까 오렌지 색깔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좀 진하게 그럼 글자가 좀 보이시겠죠 되고 다음에 1,2,3,4번까지 했나요? 이제 5번째로는 에디트 유저 폼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째 들어가고 에디트 유저 폼을 형성한 다음에 요런 데이터들을 전달하죠 그죠? 그것들을 이제 5번째 여기다 돈이 낫겠네 색상은 까마죽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가만히 식으로 일단 통일해 놓죠 글자식을 그분식으로 통일합니다 그런 다음에 에디트 유저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때 업데이트드 유저 업데이티드 유저가 아니라 업데이트 유저죠 그리고 아규먼트로 쓴다는 것이 업데이티드 유저 두 가지가 좀 다르죠 제가 저번에 오타를 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오렌지 색깔로 표시되게 했었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포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논리적 구조가 에디트 버튼이 있네요 에디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요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말하면은 에디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게 발생하는 것이 다섯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요 다섯 번째는 같이 진행되니까 이것도 오븐도 하고 이것도 같이 오븐으로 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3번 전체적으로 보면은 1번 1번 이것도 같이 굳이 2번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도 1번으로 해놓겠습니다 1번 1번 그죠? 그럼 2번이 어디 갔는지요? 안 보이네요 2번이 없네요 자 다시 2번 하고 얘는 3번 그리고 얘가 4번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 데이터의 흐름의 구조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앱 컴포넌트와 add user form 컴포넌트 edit user form 컴포넌트 그리고 user table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이 네 개의 컴포넌트들이죠 이 네 개의 컴포넌트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단 앱들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생성을 하고 부모잖아요 부모가 먼저 자식을 낳고 그런 다음은 자식에게 음... 뭔가를 던져주죠 스마트폰 같은 걸 보내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을 던져주는 게 바로 이런 펑션들입니다 데이터와 펑션들 그렇죠 그리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하는 것들이 콜백들이죠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 역시도 콜백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오렌지색깔로 콜백이 표시되면 저는 보시다시피 여기에 각각의 컴포넌트 하나의 콜백이 있고 얘도 콜백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에디트 버튼은 두 개의 콜백이 있어요 얘도 있고 다음에 캔슬도 있었죠 근데 캔슬은 콜백은 아니죠 콜백 없이 캔슬은 콜백이 아니죠 두 개의 콜백이 아닙니다 에디트 로우만 콜백이고 캔슬은 그냥 펑션입니다 그리고 버튼 딜리트 버튼에도 하나의 어떤 콜백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컴포넌트 네 개의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버튼들도 사실상 버튼들도 컴포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컴포넌트와 펑션의 차이쯤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펑션 자체가 펑션들 중에 일부가 컴포넌트로서 역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각 가정에 엄마가 있잖아요 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댁의 경우는 있죠 댁의 경우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도 사람이 가족이죠 펑션들은 다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엄마 역할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바로 컴포넌트죠 그렇게 하면은 조금 좀 얘기가 좀 되려나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들도 다 펑션들입니다 펑션들이고 handle input change 라고 하는 펑션들도 있고 그렇고 있는데 지금 버튼 있잖아요 버튼 add a new user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컴포넌트이고 그러니까 html에서 태그가 부착될 수 있는 각각의 항목들은 다 컴포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이유가 html의 태그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펑션 혹은 클래스를 만든게 리액트 컴포넌트의 기원입니다 그런 이제 내부적 사정을 좀 일하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handle input change 라던가 initial pump state 요런 다양한 어떤 뭐라고 해야되나요 어떤 user state 이게 hooks들이죠 hooks들이 이런 그림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니까 한 번만 이해를 해두게 되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새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가 그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